오. 엄마야, 뭔 일이고. 없어, 이제? 이런 게? 서리가 어마어마하게 만내야. 여기 신체 포기 각서가 있던데 어디에? 주식 포기 각서. 아, 씨. 이야, 진짜 상이네. 엄마야. 어, 이런 게 있어? 왔어, 왔어. 어머니, 아저씨. 와, 와, 와. 언제 만났지, 형? 언제 만났지, 형? 아이고, 왜? 안심 저기에 미인신을 해. 언제, 언제 이렇게 만났지? 아, 너무 괜찮으시더라고. 우와! 아, 설마 형이 먼저 미시했다고? 아이고, 어머니야. 오.